지속적인 자외선 노출과 체내 호르몬의 변화는 피부 잡티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다. 피, 불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의 피부 결점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이미 나와 있음은 물론 새로운 제품이 쉼없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는 점이 다. 그리고 비싼 기능성 제품을 매번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기능성 제품에 들어있는 일부 화학화합물들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피부를 해로운 물질을 노출하지 않고도 이런 잡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렴한 자연치료법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아스피린과 요거트로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얼굴 마스크팩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효과에 분명 만족할 것이다.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아스피린 요거트 마스크팩 아스피린은 여러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값싼 의약품이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보통 아스피린은 통증과 심혈관계의 건강에 사용된다. 하지만 아스피린 속 화학적 화학물은 피부를 개선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아스피린에는 히드록시산이 라 알려진 지용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크림과 피부 각질 제거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히드록시산은 점이나 잡티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피부 회복을 돕는다. 또한 피부에 자리 잡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 라 아스피린에 함유된 살리실산은 항염 및 노화 방지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흡수해주면 여드름 흔적 및 조기 노화로 생긴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스피린과 함께 천연 화장품에서는 빠지지 않는 요거트를 더해주면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배가 된다. 요거트의 젖산은 항산화물질과 유산균과 함께 피부의 산도를 조절하고 죽은 피부 세포 제거를 돕는다. 젖산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고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잡티와 흉터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다. 더 읽어보기, 피부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9가지 자연요법 아스피린 요거트 마스크팩 사용법 아스피린 요거트 마스크팩은 적은 비용을 들여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치료제다. 아스피린 요거트 마스크팩은 보통 잡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지만 얼굴에 유분이 심한 사람의 경우 공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해도 좋다. 게다가 몸속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이 라면 활성산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좋은 방법이다. 재료 아스피린 알량 6개, 그릭 요거트 1월 4일 컵 50g, 꿀 2큰술 50g 만드는 방법 먼저 아스피린을 막자 사발을 사용해서 가루가 될 때까지 간다. 가루를 깨끗한 용기에 넣고 그릭녀, 겉트와 꿀과 함께 섞는다. 크림 제형이 될 때까지 잘 섞은 후 얼굴에 바른다. 참고, 화면 좋은 글,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이 되는 홈메이드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 밤에 화, 장을 지우고 세수를 한 후 곧바로 얼굴에 모든 문제 부위에 마스크팩을 펴서 바른다. 원한다면 이 마스크팩의 노화 방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과 가슴에도 마를 수 있다. 그대로 20분간 놔둔 후 따뜻한 물로 헹궈낸다. 헹굴 때, 죽은 피부 세포, 제거를 돕기 위해서 원을 그리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른다. 그 다음 효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크림을 바른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반복하고 늘 매일 자, 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자. 몇 가지 위의 사항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아스, 피린 요거트 마스크팩은 대개 부작용은 없는 편이지만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피부의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발진이 일어나거나 뜨거운 느낌이 난다면 사용하지 말자.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부가 바로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너 차례의 치료는 해야 한다. 잘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부드러운 얼굴 제품과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이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피부결점을 개선하는 아스피린 요거트 마아스크팩을 알아보았으니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자.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피부결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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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